안녕하세요 오늘의 일일MC 최종호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할 건데요 일요일의 마지막 저희 에이티즈와 함께 도전 데려주세요 우리 에이티즈와 함께 즐길 시간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을 해결할 에이티즈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일단 저희가 시작 전에 마피아 게임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피아 게임을 하기 전에 에이티즈분들은 뭐하고 계셨을지 궁금한 팬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근황을 포크를 나눠보고 제가 다시 사회자로 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이번 주 박수님과는 없었으니까 그 날은 어떻게 지냈는지 민기 머리색이 제일 눈에 튀는 대로 아 그렇죠 저희가 지금 색깔을 다시 입혔잖아요 불사조에요 불사조 그 혹시 그 만화 캐릭터에 뭐 얘기해주세요 네? 그걸 닮았다고 해서 아 근데 그 굉장히 지금 머리가 되게 푸른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clever نت Stream 저는 머리카락을 경락했어요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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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을 왜 아니 그거 형 야 이렇게 긴 머리가 갖고 있는 분 처음 봤어요 제 친구 중에 친구예요? 제가? 친구예요? 아 멤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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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방송은 큰일나 여상 씨는 더 잘생겨졌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그날 왜 이렇게 다 흥놈 아니야? 그러니까 아 민기 형은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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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작인가요 야.. 우영이.. 우영이도 머리색이 잘생겼잖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윤호! 우리 윤호! 우리 윤호는? 윤호 형? 키가 더 커진 거 같아 키가 더 커진 거 같아 아.. 맘에 안 들어요? 굉장히 맘에 안 들어요 아.. 그러면 지금 혹시 몇 명 좀 들어왔을까요? 한이 형이 한 번 알겠습니다 아.. 이거 이제 사회사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피아 게임하는 동안 규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지금 만 분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울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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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화 형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머리가 노란색으로 다시 났어요 울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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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이제 그게 있어요 제가 댓글 좀 보다가 서취라고 하죠? 아!! 서췡!! 서취라고! 서췵, Yes 많이 안하는데 서원ENS 댓글이 와 잘생겼는데 노래도 잘하고 막 춤을 다 춘다. 나는 이제 못하는데 어제 치킨은 한 적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치킨. 그 원진이 형이 어제 마피아 게임의 중요성. 여기 그래도 여덟 명이 다 나와야 되니까 팔을 이렇게 주면서 홍주 형이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홍주 형이 안 나온 거야. 홍주 형이가 안 나오면 돼. 약간 뒤로 오면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가 앞으로 좀 뒤로 가야 돼. 내가 이리로 앉아서 와요. 민기가 뒤로 오면 민기가 안 보여요. 계속 좀만 더 뒤로 오고 어차피 내가 사회자니까. 여기 넣어야 돼요. 내가 가면 이거 보여줘. 맞아요. 그래. 그래. 오케이. 처음으로. 빨리 좀 앞으로 땡겨. 제가 그냥 불안해. 죄송합니다. 리더를 가려서. 스킬자 분이 컨셉 무슨 컨셉 봐라. 우리의 맞는 리더. 홍주 형 잘한다. 자 일단 모니터 이쁘고요. 이제 마피아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박수! 제가 게임을 설명해 드리자면 오늘의 사회사는 최종호 씨고요. 그리고 마피아 2명. 의사 1명. 경찰 1명. 건달 1명. 시민 2명인데 각 역할을 설명해 드리자면 마피아는 밤이 되었을 때 시민들을 찾아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과 마피아가 과반수 이상으로 딱 들어 맞을 때 마피아의 승리로 끝나고요. 밤에 시민과 경찰 나머지 시민분들이 마피아 2명을 잡으면 게임은 끝납니다. 마피아. 의사는 밤이 되었을 때 누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우영이 형을 살리고 싶다. 우영이 형을 살릴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살릴 수 있고 경찰은 밤이 될 때마다 마피아가 누군지 지목을 하면 저 사회사가 그 사람은 마피아가 맞다 아니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마피아? 마피아는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아침이 되었을 때 경찰은 마피아를 잡았습니다. 못 잡았으면 얘기가 없어요. 네 맞아요. 우체봤으면 얘기가 없고 건달은 나는 캥거루 네. 나는 캥거루와 같이 이제 건달이 밤이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었다. 이 사람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다. 하면 제가 가서 뒤통수를 살짝 때릴 겁니다. 아 뒤통수 아 뒤통수 아 뒤통수 아 저 친구 괜히 뽑았네. 야 너 일부러 뒤통수를 해. 깜빵 깜빵. 아 깜빵. 아 깜빵. 아 오케이. 그래서 마피아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분은 이제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말 금지 투표 금지입니다. 아 말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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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회자에요. 제가 사회자에요. 나머지 시민 두 분은 마피아를 맞히시면 됩니다. 이게 벌칙이 있나요? 벌칙 한번 저희도 게임의 끝은 벌칙이잖아요. 오늘의 벌칙은 무엇인가요? 사회자가 어떤 멤버들끼리 한번 얘기해줘요. 벌칙? 뭐지? 벌칙? 어 댓글 중에 많이 달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별칙을 정해달라고 하는 거. 아. 여러분들 혹시 저희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는 동안 이제 그 벌칙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근데 잠시만요. 왜 사회자는 벌칙 안 받나요? 아 좋은데. 자. 자. 그러면 사회자가 있어야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 틀에 리노가 있고 왜 토크쇼에 사회자가 있고 왜 이렇게 있습니까? 넘어가고 싶다고 그러잖아. 그럼 사회자를 했었으면 좋죠. 네. 그럼 사회자를 했어야죠. 벌칙. 아 좀 동안에. 벌칙을 받으면 그럼 마피아 팀이 벌칙을 받고 스키이 맞는거죠. 스키이 맞는거죠. 그쵸. 건담은 누구 팀이에요? 건담은 시민이세요? 마피아도 물론 시민이에요. 그냥 선량한 시민이지만. 마피아 올리시군요. 아니 이게. 원래 설명할 때. 원래 설명할 때. 원래 설명할 때. 선량한 시민이. 마피아가 죽었습니다. 마피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진 팀이. 과자석이. 그래서 진 팀이 없네. 마피아 둘 빼고는 나머지가 같은 팀이고. 마피아 둘만 같은 팀. 근데 건담은 좀 나빠 보이긴 하네. 그냥 그렇다. 아니야 착한 사람들도 있어. 그래.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제가. 어차피 저는 사회자니까. 저는 어차피 부족한 마피아 팀으로 갈게요. 그래요? 오케이. 그때 지금 평범 판정하면 안 돼요. 평범 판정.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 남구 중이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은채랑은 경찬이랑 시민 팀이고. 네. 건담이랑 사회자 마피아 팀이라고. 네. 마피아랑. 마피아랑. 경찬이 마피아. 아니. 건담이 마피아 팀 아니야. 건담이 시윤이야. 정찬이. 댓글에. 벌칙적 해달라니까. 마피아 팀이 지면 사회자 애교 영상. 시민 팀이 지면 사회자 애교 영상. 아. 괜찮네. 아. 네. 알겠습니다. 댓글을. 제가 몰라요. 벌칙. 못생길 셀카도 있구요. 못생길 셀카도 있구요. 나 너무 잘하는데. 나 너무 잘하는데. 저게 안돼요. 잠시만요. 제 사회자 잖아요. 아. 댓글이 가장 맘에 듣고 댓글을 봤어요. 딱밤 하지마요. 또 사회자 애교야? 네. 우삐권을 회사하세요. 아. 마피아 게임. 저의 딱밤이 그립다고. 보고싶다고. 그거는 위험해요. 정말 마피아 게임이 일어났습니다. 아. 저희가 또. 하나하나 바뀌었잖아요. 그죠. 치명치명한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섹시댄스. 아. 멀쨍 영상 섹시댄스.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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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대완장 섹시댄스. 네. 섹시댄스. 그 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섹시댄스 출 수 있나? 아니. 이게. 아니. 그 팀에서. 네. 그만큼. 오케이.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싫습니다. 그러면. 네. 네 그러면 다들 나이트가 되었습니다 밤이죠 나이트 안정해줘? 네? 아니 지금 정해주세요 아 맞죠? 아 맞죠? 아 맞죠? 이거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그거는 행이 안돼요 저는 그것도 해봤어요 마피아 게임 나온 거 때 해봤어요 아 그래요? 자 여러분 밤이 되었습니다 최선 씨 눈 감아주시고요 네 맞다요 손을 눈 가리면서 덮을까요? 왜 진짜 안 보이는데 지금 우리 눈도 놓으면 안 보여 그래도 혹시 모르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피아 게임에서 선정 게임 마피아를 선정하겠습니다 마피아 게임 정우 씨 혹시 드럼 치세요? 잘하네 아 그래 뭐 아직 모르겠어요 아 정우야 나야 아 그래 나 마피아 잘한다니까 왜 나 또 그래 내가 뭐 어떻게 끝나 야 너 그거 찍은 거 봤어 에이 너무 쉽다니까 나오면 마피아는 골랐고요 네 그 다음에 의사를 고르겠습니다 아 근데 확인해줘야지 네 아 맞다 딱 뽑고 할게요 네 딱 뽑고 하세요 의사 골랐고요 벌써 아 의사 골랐어요? 네 장난이고요 다시 고르러 가겠습니다 난 마피아도 시켜주고 의사도 시켜주는 거야? 의사 골랐고 경찰 골랐습니다 경찰까지 골랐어요 아 저쪽에 있어 경찰까지 골랐고 네 나머지 건달 하 건달 누구 할까요? 네 건달 건달 아 나 건달도 시켜주는 거야? 네 건달 나머지 두 분은 시민입니다 지금은 마피아는 일어나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세요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봐 네 다 확인해주세요 그 직업분 다 네 직업분 다 다 혼직입니다 혼직 혼자 직업이고요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지 판문도 나가야지 네? 어 아 오케이 확인 되었습니다 확인 되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너 뭐구나 너야? 너야? 뭔 말이에요 안녕 나 너구나 확인시켜주세요 여러분 나구요 아 난 난 아닌가 넌 맞구나 아니 그냥 스쳐 지나가서 스쳤나 봐 오해를 했더라고 자 이제 마피아는 일어나서 앞에 팬 여러분들께 나 마피아다 라는 손짓을 해주세요 아 맞아요 제가 마피아에요 아니 네 알아요 그 다음에 의사 일어나서 자기 의사다 팬들의 심장을 다 고쳐주겠다 잠시만요 이 게임이 잘못됐습니다 팬이 경찰이에요 어? 아니 근데 누가 찍었는데 다시 할게요 뭐야 아니 나는 누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아 진짜 게임 못한다 아 진짜 야 뭐해 얘 야 뭐했어? 나 웃어 야 진짜 잘 듣고 갔어 누가 어떻게 했어요? 나 아니야 아니 이렇게 찍으신 건가요? 네 어? 나 의사인데? 의사 이렇게 아니 이제 경찰 뽑겠습니다 꼭 찍고 아아 아아 돌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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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는거에요? 어 엎드려 엎드려 어 돌메우 네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뭐야 나 마법사였어 나 신민이 형 네 리셋할게요 아 진짜 네 네 빠르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빠르게 해 할게요 마피아 오후 아니 근데 사회자는 반만 얘기할 수 있고 아침되면 사회자는 나가있어야 돼요 아 나가있어요? 네 그 다음에 경찰이죠 경찰을 열정적이야 경찰을 뽑아야 되고 또 경찰이야? 그 다음에 건달 네 건달 뽑아야 되는데 건달을 열정적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마피아는 일어나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겸 팬분들께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세요 헬로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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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는 일어나서 팬 여러분들께 자기의 너희의 심장을 고쳐주겠다 헬로, I'm doctor 오 지금 심장을 부수고 있어요 의사인데 경찰은 일어나서 자기가 범인을 꼭 잡아서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표현해주세요 음의 응답 네 그 다음에 건달은 일어나서 아 이 에이티즈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보여주세요 아 참 듬직한 설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자기는 시민이다 나는 선량한 시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내가 시민이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국사에 있는 시민이다 이거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괜찮아요 어차피 남은 두 명인데요 내가 마포구 시민길 알잖아 네? 시민길 알으면 안 되잖아 아 그러네요 어 근데 저 괜찮아요 네 아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뭐하자 아 아 눈보는이야 시작 정리를 해줄게요 이 모든 사람이 선량한 시민이에요 정리할 때도 마무리하러 죽을 때도 선량한 시민 땡땡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네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굿모닝이야? 자 첫날은 투표 없이 토론만 진행하도록 아 자기소개 한번 시작해 네 자기소개 네 자기소개 두 분 가위보 하시죠 안냄친거 가위보 가위보 됐어 나는 일상 보안관이야 오 와 멋있다 진짜로 나 일상 보안관이야 멋있다 반가워 마피아 나 진짜 보안관이야 나 충격이 정말 잘 나 남의 부동산이야 남의? 부동산 남의야 그냥 오케이 나는 마피아 형 형 형 말머리사장 나는 안양 말머리사장 중간에 마피아 마피아라 정형 응 너 마피아야 나는 성도 마법사야 넌 뭐야 크리핀도르 야? 어 나 크리핀도르 나 그 뭐가 레본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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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마피아네 해조왕이다 해조왕? 해조왕? 마피아인데? 마피아인데? 누가 봐도 마피아인데 누가 봐도 도시락 남자친구인데? 뭐? 안 돼 안 돼 은투비치 코트의 남자친구의 정수 코코넨데 할까? 남친이었어 안녕하세요 코코넨데입니다 마피아 아니네 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형 나 마피아야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그럼 투표 없이 바미더였습니다 마피아야 자기소개 잘 들었죠? 자기소개를 통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피아는 일어나서 죽일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거 살짝 소리 해줘야 돼 마피아 팬분들이 모셔야 되니까 마피아가 찍은 사람을 제가 다시 찍어주겠습니다 의사는 일어나서 살릴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보다마다 자기 살리겠지 뭐 네 알겠습니다 의사는 사이자 사이자야 사이자가 손해 주면 된다니까? 경찰이 일어나서 소리 질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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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분 누구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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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 싶어? 오케이 네 됐고요 이제 경찰은 이 문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네요 어? 그리고 또 건달 일어나서 이 사람 자기소개하는데 마음에 안 들었다 누구냐 종호의 힘을 이때라 빌리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때리러 갑니다 지금 목소리가 일루가고 있죠 네 어? 어? 너무 힘들면 아니에요? 네 검드른 누구 맞았어요? 네 정우역씨 말 못하구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오 원하다냐?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피아는 정윤호씨를 찍었습니다. 근데 의사는 정윤호씨를 찍어서 너무 잘 살구나! 너가 의사님하고 그리고 경찰은 김홍준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김홍준씨는 근데 이렇게 이거 얘만 들어야 경찰만 죽는 거야 경찰만 아니에요 사회자식! 야 꼬였는데? 사회를 못하네 아 잠깐만 조용히 하시면 돼요! 자! 우리끼리 하면 돼요! 우리끼리 지금 토로나면 되잖아요 경찰이 내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네 이렇게 되면 경찰이 내 존재를 알아버리면 여기서 누가 마피아인지 알았다 하면 내가 마피아인 거고 경찰도 우리 동네는 다르구나 우리 동네는 바로 죽었거든요 경찰 찝으면 아니야 야 살려줘! 야 이거 뭐야! 야 이 게임 끝나고 이 게임 끝낼 수가 없어 지금 지금 꼬였어 종호박스는 왜 죽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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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그 능력을 못 가진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하자 아 오케이 누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다음 판부터 잘할게요 야 마피아! 다음 판부터 잘하고 그러면 지금은 제 마피아로 갈게요 네네네 그럼 이제 경찰은 이제 능력을 못 쓰게 되는 거고 경찰은 그냥 이번 판봐 이번 판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살았고 이제 정우영씨는 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표도 제작하지 못하네요 김호수씨는 마피아였습니다 아니 지금은 제 방식대로 하는 거 아니 아니 이런 판만 이런 판만 마피아가 되었고요 그럼 난 죽는 거잖아 그쵸 그쵸 뭐야 이게 레드가겐 근데 레드가겐 근데 괜찮아 리더잖아 리더니까 리더 레드가겐 정우영이 마피아 같거든 응 깜짝이야 그냥 이것만 알아둬 자 내가 의사야 네 형은 마피아지 아니야 넌 몽타즈가 해야 마피아야 아니 봐봐 야 야 야 야 누가 날 죽였느냐 내가 안했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너 말하지 말라고 너 말하지 말라고 아니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다시야 시간나지가 않을 것 같아 시간나지가 않을 것 같아 시간나 아브라카토와 게임 다시 시작때라 야 사회자 먹었는데 나 마오가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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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럼 조화야 이것만 이제 경찰이 마피아를 골랐어 그러면 형 그 사람한테만 맞는지 아닌지 그 사람한테만 알려주면 돼 아 오케이 누구를 받는지는 나름이 또 같은 의사가 살리고 그거는 지금처럼 말한 거네 아 지금 근데 방금 경찰이 누구였어요? 나 아니 의사가 누구를 골랐는지 말 안해 그냥 의사는 명의였습니다 어 살렸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살렸으면 마피아가 누구를 골랐는지 아 오케이 막내가 아싸라서 그래요 오케이 이 게임을 알고부터는 오케이 형 뭐였어요? 나 마피아 나 처음 알았어요? 오 나 마법사 오 와 이 형들 일부러 나 죽여진 거 없어 잠깐만 이시애도 관갈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요? 누구야? 세번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밤이 됐을 때 우리가 소리냈잖아요 책상에서 소리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소리내면 돼 아니면 일부러 소리내면 돼 아니요 바로 옆에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 일어나는데 소리내려 아니 그러니까 이러고서 소리내면 소리내면 그 턴에 그 사람은 안 일어났다는 게 내가 그러면서 사자한테 소리내면 돼 오케이 다시 빨리 하자 빨리 하자 10분간 맞는데 저 죽인 거예요? 너가 게임 제일 잘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네 야 오늘 마피아 게임을 할 건데요 마피아 게임을 할 거예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 마피아가 누군지 알고 싶다 마피아가 누군지 알고 싶다 SNL의 같은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어우 타자 나빠졌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 리셋 의자 조금만 끌게요 너무하네 자 여러분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에이티즈의 사과인 만큼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재미 아 다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피아 두 명 고르겠습니다 아우 숨소리 다 들린다 아 아 야 나 쉬지마 나야 진짜 나 고르는 건 잘하는 거 같아 나 쉬지마 형이 마피아 게임이 재밌게 해 고마워 정호야 네 마피아 뽑았고요 아 고맙다 그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마피아 두 명은 일어나서 서로를 확인하세요 아 형이었어? 아 네 이상 마피아였고요 네 의사 뽑겠습니다 네 의사 뽑았고요 야 경찰 뽑겠습니다 예스 썰 부듬을 끈다 에이 에이 네 경찰 뽑았고요 네 건달 뽑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팬 여러분들께 누가 누군지 알려드려야 되니까 시민 빼고 하겠습니다 의사는 일어나서 팬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명이다 자기를 믿어달라 나는 교수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네 안녕 나야 네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나봐요 의사까지 되고 네 그 다음에 경찰 일어나서 자기는 폴리스 어피셜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폴리스 어피셜을 잘 봤고요 그 다음에 나는 건달이다 왕경에 주먹 좀 썼다 네 네 건달 2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을 확인 안 하겠습니다 확인 안 한다고 이제 안 하는 거라고 팬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실수를 했으니까 이제 밤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투표는 없이 다음날 역시 생기겠습니다 근데 깨어나기 진짜 어렵다 야 이게 제대로 생겼네 이게 제대로 제대로 평영씨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나는 저기저저저 저기저저 일산에서 일산에서 곱창지 팝니다 아 곱창지 네 곱창지 두 손 작게 하고 있으면 아 저는 대창 좋아하는데 팔아요 아 같이 팔아요 아 같이 팔아요 제가 여기에서 한게 밝힐 게 있는데 지금 인자 사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부천에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으로 할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부천은 뭔데요? 부천 토바지요? 저는 안양 포도 주먹입니다 주먹은 뭐죠? 안양은 포도 주먹입니다 팍 이렇게 오케이 그럼 다음 분 저는 마법사에요 네 밀고 있어요 밀고 있어요 제가 제가 마피아 광주 상추튀김입니다 상추튀김 상추튀김 작게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도시락 굳고 냇네 도시락이요 자 저는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똑같애 똑같애 뭐야 뭐야 스카이 캡슨 똑같애 와 똑같은데 자 아무도 게임을 하시죠 이렇게 속는 것까지 하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밤이 되었습니다 와 진짜 똑같아요 밤이 되었습니다 자 첫날 밤이죠 마피아는 일어나서 죽일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명이라니까요 네 선택하였고요 의사는 일어나서 살릴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꼭대기 네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경찰은 일어나서 확인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네 그리고 건달은 일어나서 자기 속에 마음에 안 들었다 하는 사람을 야 종호야 선택해 주십시오 종호야 네 너가 소리 내줘야 된다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소리 종호야 정호영씨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 갈려 내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야 인정씨 뭐지? 아 말 못하세요 좋아요 들어가 주의하세요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박성화씨는 전량한 시민이였습니다 오 같다 의사는 명의가 아닐 수 있는 도시락가게 한다고 도시락가게 한다고 최종 결론 마지막 인사 제가 한 쟤라고는 도시락을 만든 것 같고 네 그러면 꼬꼬랜 때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의사는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토론 시작하시면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30초 기회드리겠습니다 30초밖에 안해요 왜냐면 저희가 앞게임에서 너무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30초로 자 잠깐만 의사 꼭대기이실까요 저는 꼭대기 다시 변경하지만 꼭대기에서 사람을 때리는 건다입니다 유영아 말 좀 해봐 왜 말을 했는데 왜 말이 없는데 내 생각엔 내가 또또다고 몰아가려고 내가 봤을 때 종호가 지금 콤비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 콤비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 아니야 30초 끝났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너였구나 두표로 받으시고 두표로 받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두표 해야죠 다시 얘기 드릴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별론 좀 해봐 내가 경찰이야 얘 했어 얘 아니래 아니래? 근데 내가 얘 뽑았는데 얘 아니래 꼭대기 근데 너 왜 얘를 뽑았어 말이 이상하잖아 너 경철인데 너가 얘를 뽑았는데 너는 얘를 왜 뽑았어? 너가 꼴리가 없지 둘이 마피아네 자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반론할 시간 있지 반론할 시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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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최후의 반론 너도 투표 해야 돼 아 둘 둘 야 봐봐 봐봐 내가 마지막으로 뽑았잖아 아닌데 나 진짜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지금 콩장이 엄청 잘 맞아 이 둘이서 내가 근데 이 불이 마피아야 야 야 저기만 했어 아니 바보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회자 최후의 반론 시간 최후의 반론 시간 최후의 반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내가 경찰에 얘기한 게 나밖에 없어 그 경찰 또 있어? 아 제가 경찰인데 너가 얘를 집었다 경찰이 나면 돈 네 마피아야 경찰 그냥 너희 둘이 계속 너는 아니야 마피아야 정리가 정리가 마피아야 속이 왔어 정리 조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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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분 손가락을 올리고 얘기할지 하고 없어 없어 너 말하지 마 뭐야 너 말하지 말라고 너 목소리 듣기 싫어 아 원래 없대요 나 왔어 나 왔어 나 진짜 아 우리 너무 잘 알아 서로를 아 이게 제가 팬여러분들의 반응을 읽고 싶은데 이게 팬여러분들이 되게 약간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자 손가락을 올리고 네 이차이 죽었으면 좋겠다면 찬성 반대를 윤기조 지금 윤기조 찬성이 위에요? 하나 둘 셋 어머나 나 믿어봐 윤기조 진짜 아니야 나는 진짜 아닌 거 같아 딱 번에 기분은 안 좋아 얘가 한 번만 믿어봐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야 그럼 둘이 통장 맞는 거잖아 야 네 이번 투표는 무효가 되었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야 의사야 나 살려라 진짜 얘가 자기 짚었는데도 아니 너가 건달해 주고 야 왜 밤이 되었고 야 왜 밤이 되었고 형아 호흡은 뭐 아니 다 나왔어 나 지금 안 나오셨는데 왜 아무도 말해줘 아 의사는 날 살려라 야 종훈아 너가 소리 내줘야돼 오케이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친구의 변론 때는 사람 말하면 안 된다 나도 말해 나 지금 근데 방금 친구의 변론 때 정윤훈씨 많이 잘 컸습니다 오케이 지금 아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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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는 거구나 르르르 카카 듯이 뱅뱅 마피아는 일어나서 죽일사람이 선택해 주십시오 에스 SAS 아 제발 의사 잘 들리다 의사는 과연 명이일까요 좋은 사이이다 의사는 선택을 했구요 경찰은 일어나서, 이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확인 완료됐구요. 경찰은, 경찰은 정말 족이 없군요. 경찰은 일어나서 때린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아, 너무 웃겨.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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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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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아, 주다 주었구나? 죽은 거 아니야? 의사는 명희였습니다 의사는 명희였습니다 송미기씨, 입맛 고개시고요 누구를 살렸어? 그거 말해봐 형이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아까 얘가 경찰이라고 할 때 아까 듣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경찰이에요 형 말 못해요 제가 경찰인데 마피아가 얘인 줄 알고 얘를 몰랐어요 아니래요 나는 둘이서 계속 풍짝이 맞길래 너 엄마, 너 바보야 너 배신당한거야 자, 여보세요 제가 건달입니다 제가 민기를 때렸어요 근데 민기는 대답 못하죠 근데 남은 건 누굽니까? 상위만 남았잖아요 어차피 민기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위부터 죽이고 다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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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말할게 했어 내가 경찰인데 내가 상위를 봤어 둘이 풍짝이 맞긴 내는 100%거든 상위를 봤는데 상위를 아니래 어? 워컨 가서 지금까지 마피아만 때린거야? 꼭대기 아 그래서 나는 이둘인가 이둘인가 모르겠구나 내가 보게 이둔 아니면 이둘이에요 아니, 얘 아니야 아니에요? 찬이 아니야 야, 균찬이다 균찬을 찾았어 명의 야식입니다 저 사람을 살려놔 지금 웃어 코가 내가 웃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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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하기에 의상 얘가 뭔가 홍중이가 살릴 것 같은데 자, 잠시만요 중간 경험 들어가서 윤호 너무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영 오빠 탓이 있고요 이제 말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얘 마피아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니야, 마피아냐 잘생겼다고 얘 픽수지 얘 픽수지 내가 괜히 픽수지 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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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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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말 못하는데 주인공 영어하니까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보자 말 못하니까 너가 마피아 아니면 말해봐 물구나무 서서 박수 다섯 번쯤 못하다보니까 아 근데 이제 둘 중에 근데 제가 보기에 얘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형을 살리는 것 같아요 아니니까 아니 얘도 들어봐 들어봐 자, 잠시만요 중간점검 종호 오빠는 볼 때마다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남녀 게임이 선회자 게임이에요 아, 그러면 근데 봐봐요 제가 의사예요 사실 제가 계속 저 살려거든요 근데 마피아가 아까 방금 저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방금 어떨게요 우연히 맞아가지고 우연히 뭔데 우연히 뭔데 그 다음은 말줄 1살이 속정집한다니까 말 더듬는데 나 얼른 말 더듬는데 그러면 너가 너가 마피아가 아니라면 나 지금 복장 여기 유기문 가져와 아 형 형 형 형 제흥 손다리 죄송한데 산이랑 윈기가 마피아인데 아니 아니 아니字에서 제가 곱철이라니 그냥 찍었다고 그럼 너흐야 너흐야 봐봐 että 솔직히 마피아가 나 잘못 찍은데 마피아가 형이랑 저랑 뭐 잘못 찍을 때 형이랑 저랑 둘 중에 한 명을 죽이면 티가 많이 나요 아 그래 근데 난 진짜 이상하네 내가 분 하나인 게 의사는 자기가 의사라서 걱정되니까 자기 이 사람은 안 밝힐 수 있어 근데 왜 얘 여기 선상에서 빼는 거야? 쟤가 왜 밝힌 줄 알아? 그건 모르지 내가 왜 밝힌 줄 알아? 야 산아 너 꼭 그래 우리 둘을 주시면 제가 얘가 잘해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꼭 떼기 아니 내가 자 이쯤 돼서 토론 멈추고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주실 거야? 얘네도 일단 준 거야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 야! 아우 빨리 해봐 잠시만요 반론 못합니다 찬스도 배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잘 가시고요 찬성 네 송민희 씨는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환민이었습니다 아 괜찮아 어떻게 거만 줘요? 어차피 저는 저만 살꺼고 오케이 환민이었습니다 넌 진짜 꼭대기구나 진짜 환민이었습니다 아 난 이걸 넣어 누가 마피아 같니? 환민이었습니다 아우 댓글에 종호 잘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너네도 마피아야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선량한 시민 두 명이 죽은 상태고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근데 진짜 민기가 마피아가 아니면 어떻게 해? 지금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를 인지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마피아는 일어나서 죽일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날 쏘고 가나? 나 큰일 났네 네 알겠습니다 마피아는 마피아는 이분을 골랐고요 네 그 다음 의사는 일어나서 살릴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과연 의사는 명의일지 네 그 다음에 의사는 이분을 찍었고요 네 요즘 제가 파트라이더에 빠졌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누구냐 경찰은 일어나서 누구의 존재로 확인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말 족이 없군요 네 숙여주시고요 건넌은 일어나서 말을 못하게 할 사람을 방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홍경 씨는 말을 못 하게 되었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 예 오, 예 닥터 이즈 굿 닥터 이즈 굿 닥터 스토리인지 와, 뭐야? 닥터 누구야? 히 이즈 굿초 히 이즈 굿초 히 이즈 굿초 히 이즈 굿초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닥터 얘기해봐 닥터 누구야? 너야? 아니, 너야? 꼭대기에서 꼭대기야 너? 너 꼭대기야? 나 스카이 캐슬이야 서울대 어, 내가 너 의사해요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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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넛 저처럼 근데 너일수도 있잖아 뭐가 맞겠어? 홍철? 마페라는게 너일수도 있는거잖아 내가 혹시 몰라서 내가 혹시 몰라서한테 때려놓은거에요 봐봐, 내가 방금 살인생이 누군지 알아? 홍준형이야 근데 저 홍준형이 안 죽어 나 마페라 홍준형이 모르겠어 마피아인지 뭐야, 마피아라고? 어, 마피아라고 내가 의사야 근데 이미 의사가 도색을 하는 줄 알아 어, 마피아라고 너는 꼭대기가 아니야 얘야, 얘야 맞아, 얘 마피아야 마피아는 말이 많아 얘는 꼭대기가 아니야 야, 마피아 둘이네 아, 진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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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야, 홍준형은 경찰이 맞아 왜냐? 나를 지목했는데 내가 안오든 야, 왜냐? 지금까지, 야, 봐봐 경찰이 죽었든 안 죽었든 지금니까 자기가 경찰이라는 사람 한 번도 없었어 뭐, 얘는 경찰이 네, 봐봐, 내 얘기 들어봐 정말 경찰이야 지금까지 경찰이 주장하는 사람이 형밖에 없었잖아 그 아까 내가 나만 살인다고 했었지 사실 이걸 일부러 말한 거고 그 다음에 홍준형을 일부러 살린 거 왜냐면 이 태아나 이름이 내 말을 믿고 이 분을 분명히 공격할 거기 때문에 내가 홍준형을 살린 거거든 근데 맞춤 상황이 야, 잠시만요 야, 잠시만요 이쯤 돼서 성하야 아무 말도 못했어요 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저 형 통해 왔어 도시락각이라 하고 있는 성하야 형, 네, 얘도 봐봐 만약 민기 마피아, 아니면? 아니면 너겠지 너겠지 경찰은 마피아라고 아니면 넌 확실해 민기가 아니면 뭐야 나 죽여, 아, 난 죽여 야, 왜 와 나는 너 믿어 뭐야 나는 정미노는 마피아라고 생각해 왜 그런지 알아? 귀가 커 야, 주시는 마피아야 자, 잠깐 이 찐데도 투표 나와야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면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명 끝났네 2명 나왔고요 그러면 민희는 왜? 자 여기서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투표할 수 있는 사람 홍준이 형 죽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4명이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려줄게 3명이서 투표를 하셔야 되는구나 왜? 너 권한 없냐? 미안해 1, 2, 3 이게 죽는 거야 바꾸면 없어 놀렸어 하나 둘 셋 하면 바꿔야죠 갑자기 죽는 거잖아 하나 둘 셋 이게 죽는 거야 잘 가시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나 채우 별론 안해 채우 별론 안했네 채우 별론 하세요 그렇지 에잇? 왜 에이틴이 분들한테 설득을 해 우리한테 설득을 해 여기서 설득 넘어가면 밤이 한 톤 더 길 수도 있고 잘 빠져요 알았어요 여러분 송민이가 게임 다 말아먹었어요 자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이 죽여라 네 자 미안하다 그 환자의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마피아, 송민기, 정우영씨 그리고 최종호씨도 멀칭을 봤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둘이 섹시 댄스 추고 싶었어 그리고 강요당씨가 명의였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이틴의 나라의 경찰은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셋 다 틀렸어요 셋 다 틀렸어요 아 그럼 야 나도 마피아가 처음인데 내가 이 형 생각하잖아 그랬어 이 형은 한 번에 경찰이었는데 근데 야 갑자기 아니 왜 강요당이 이래 아니지 이 형이 내가 경찰로 몰리고 있으니까 내가 경찰을 처음 했잖아 그러니까 이 형은 경찰이잖아 이 형을 마피아를 몰아야 되는데 이 형 죽이면 내가 너 때문에 졌어 내가 아까 최선을 보는 게 좀 컸어 그러니까 그게 멍청했어 얘를 골랐는데 야 저 마피아 다 때렸습니다 야 지금 몇 분이야? 나한테 때렸어 형은 내가 무대 손실을 했잖아 그건 너 마피아야 내가 마피아를 봤는데 야 못만냐? 나 콜로라 마피아 파추 바꾸라 근데 너한테가 쏘 어 승규님 하면 대박이야 ften다 나 진짜 나 너무 우글했어 내가 얜 왜 그랬을까 진짜 뭐했는지 모르겠어 형이 형 형이 왔어 다 다른 사람 몰랐어 저거 몰랐어 형 야 진짜 진짜 내가 처음부터 홍주영 고자했어 왜냐면 이미 홍주영을 죽여버리면 끝나니까 한 번 더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너 막았잖아 어? 입 막았잖아 어? 입 막았지 내 생각에 얘에 따라서 다 다 같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민희씨 이분이 시민인데 시민치고는 역할이 내가 홍주영을 빨리 보려야 했는데 아니래 강유산을 보려야 했는데 강유산 딱 그때 타임으로 자기만 살릴 수 있대요 팬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아이브 45분째 하고 있도록 아이브 45분째 하고 있고 아 뭐 어떻게 하실래요? 수경 한 번 할까요? 막판 한 번 빠르게 스겜스겜 좋아, 나 한 마디도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여쭤보고 댓글 반응을 한 번 더 할까요? 야, 야, 진학자들 한 번 더 할까요? 아, 사회자를 바꿔서 한 번 더 아, 동기분씨! 사회 한 번 보실래요? 아, 제가 한 번 할까요? 네, 그러면 사회자를 바꿔서 아, 나 좀 똑똑한 사회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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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잘 못 들었어 너 가만히 뜨봐 아, 근데 얘가 가만히 뜨봐 야, 건담이 누구세요? 유노 유노야, 너 잘 때린다 야, 진짜 잘 때린다 야, 야, 초유조 나 생활이 안 피할 때도 내가 성황으로 다 걸렸어 내가 얘 확실해서 내가 두 번째 때는 때렸어 잘했어 잘했어 뭐 하자 그래, 팀 대팀으로 가야 해 가죠 너 뭐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아, 네, 하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오케이 여기에서 진 팀, 겹치는 사람 무조건 하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 팀은 무조건 하는 거고 아, 왜 이러고 치겠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팀 대팀으로 대결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진 세 명하고 지금 이제 진은 팀하고 가야 해 보인 거 오케이, 그럼 그냥 끝나면 말아요 오케이 너는 마피아 팀이야 제가 마피아 팀이라고 너는 마피아 팀이지 잠깐만, 그냥 나 정확히 이해를 못 했어 그냥 해 나이스, 나 할게 자, 여러분 스피디하게 할게요 자, 마피아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소리내, 진호야 너는 왜 안 되지? 네, 골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꼭대기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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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경찰은 누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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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경찰 다시 고를게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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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고요 네, 그리고 건달 건달 고르겠습니다 네, 건달 골랐어요 툭 아니, 건달 고르 나잖아요 나머지 선량의 시민이고요 네 네 이제 자기가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피아는 일어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소리로 내가 소리 내줘야 될까? 네 마피아 서로 확인하셨고요 의사 의사는 명의이다 자기가 명의이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경찰 경찰은 일어나서 경찰이다 자기가 경찰이다 확인해 주세요 Because I'm the captain 네 건달 건달은 일어나서 자기가 건달이다 자기가 잘 때린다 네 확인해 주시고요 네 날이 밝았습니다 오, 굿모닝이야 아, 스페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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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디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사은 씨부터 아 자기소개 꼭대기 꼭대기 안녕하세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 조모씨 엄마 나도 영재오빼랑 같은 입캐실 주민이잖아 네 안녕하세요 예서입니다 네, 그 다음 여상씨 아브라카타브라가 없어요 그 다음 웹퀸도 네, 민규씨 남자친구입니다 승경씨 네, 이제 스카이 캐싱 입주민입니다 네, 이제 번호로 말씀드리자면 야, 너 SLS잖아 저희가 이렇게 저희끼리 할 때에는 보통은 마피아끼리 미션을 주고받거든요 아 그죠? 저희가 이번에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똑똑해 오, 좋아 재미있다 바로 거야, 컷지죠? 날이 어두웠습니다 네, 잠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꿀잠 투표 안 해? 아니, 투표는 처음에 없어 아, 그래요? 아, 처음에 없어 네, 내려와 주세요 내려와 주세요 확실하게 내려와 주세요, 민규씨 네 자, 마피아 두 분은 일어나서 네, 죽일 사람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줘야 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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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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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 골라 윤호야 우영이가 봤어 하는데 진실 진실이신가요? 뭘 봐? 아, 네, 알겠습니다 골랐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살리면 안 돼? 아, 오케이 자, 의사 의사는 일어나서 내 사회사람을 골라 주시기 꼭대기야? 잠깐만, 이게 뭐야? 어? 어? 이게 뭐야? 이거 보게 왜 들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의사 한 명 있네 어, 나 의사 한 명만 골랐는데 내가 뭐야? 내가 꼭대기야? 내가 누가 골랐는데? 뭐야? 누가 골랐는데? 뭐야? 진짜 내가 너 골랐네? 어, 나, 너, 슛처럼 넌 뭐야? 야, 얘도 못해 야, 뭐야? 야, 웃어요 야, 웃어요 제가 웃어요 끝내, 끝내 아니, 나 한 명만 골랐는데 아, 그래서 뭔가 내가 가서 의사 고객들 샀는데 딱 들었는데 산이 고객들 딱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막 아, 그러니까 자기 속에 아까 맨 처음에 확인할 땐 누가 들었어요? 나 얘가 들었어 아니야, 근데 나 이거 들라고 그랬어 나, 나 들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최선이 왜 이렇게 뛰어들고 우영이가 마피아야 꼭대기야 너 이거 잘못 느낀 거 아니야? 아니, 나 이 콩 들었다니까? 우영이 고를 때 산이 머리 건드렸대 아, 뭐야? 아, 맞아 나 머리 건드렸었는가 그래도, 어, 나 안 골랐어 아, 땡이구나 아니, 나 그게 안 골랐지 근데 얘가 이거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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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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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경찰! 경찰은 경찰이 몰랐어요 그 다음 나머지 시민들이고요 날이 밟았습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국모닝이야? 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잖아 맨날한테 알려드릴게요 자기소개 아까같은 일이 없도록 빨리 빨리 마피아 일어나서 자기야 마피아 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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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주세요 마피아 마피아 왜 안 일어나지? 찍어주세요 한 번 더 마피아 왔어요 의사 일어나주세요 네 의사 확인해주세요 경찰 확인해주세요 네 경찰 빨리 빨리 할게요 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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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네 건달 확인 됐나요? 네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자기소개해주세요 자기소개 자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 나는 스카이킹스 나는 SS 나는 포도주 돈 하려면 딱 잡힌 사람 너야 뭐야 빨리 하라고 너야 나는 노원시민 나는 물린 두판 다 마피아 나는 굿볼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엎드려주세요 엎드려주세요 한 명을 안 뽑았습니다 엎드려주세요 오케이 골랐어요 뭘 뽑았는데 뭘 뽑았는데 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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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일어나주세요 바로 밤에서 뵐거같아 네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네 벌써 밤이야 또 자 마피아는 일어나서 오늘 사람을 불러주세요 야 너가 말해줘야 돼 민호야 소리내줘야 돼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저는 누가 할 줄 알았다 알겠습니다 네 부르셨 jsem 네 그 다음 경찰은 일어나서 마피아 할 것 같은 사람 골라주세요 마피아는 누구일까 마피아는 누구야 마피아는 누구야 마피아는 누구야 네 그 다음 의사는 살리사랑 골라주세요 꼭대기 누구야 아 네 알겠습니다 의사 명이네요 네 그 다음 건달은 때리사랑 골라주세요 왜 여기 열때만 조용해집니다 권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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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권달이 나네 네 맞으셨구요 네 날이 밝았습니다 이거 되는거? 이거 됐어요? 흠집이 나 흠집이 많았나 봐 와 사십니다 사십니다 선량한 심엔 최선군이 죽었습니다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잠깐만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우와 진짜 잘 가시고 나 땀 바랐는데 실수 나왔다 나 땀 바랐는데 물림으로 무사는 다 맞게 하셔서 근데 지금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 잘 가시고래 야 잠깐만 왜 아무 말도 없지 권달이 너 훔쳐져 나 기준 아니야? 마피아야? 저 마피아야 여러분 너 생각엔 우영이가 울잖아 지금 얘야 딱 얘야 그래 너네 그리고 너는 아는 걸 확신을 갖고 있어 한 번 더 생각해 진짜 나 의사여 나 의사여 의사여? 의사한테 어떻게 호시해 지금 마피아야? 왠지 알았다 내가 어디에 다 살렸거든 나는 막 안 살려 안 살려 이거 나중에 진짜 잠시만요 잠시만요 희미하게 해야 돼요 희미하게 해야 되서 지금 바로 투표 진행 도쿄에서 창피한다 야 야 이 형 죽여 재밌게 이 형 죽이죠 죽이고 싶은 사람 네 선택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약간 잘 가신 분들은 제가 가진 양반 아 오가킹이요? 아 진짜 성화권을 골랐습니다 성화형 후동화분이 세 표로 네 최호의 변를 얻어주세요 최호의 변를 얻어주세요 이거 이걸 보고 몰린 사람들은 나중에 방송을 보고 정말 창피할 거예요 그래 정말 창피할 거예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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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 없어 자 죽이면 죽이면 하나 둘 셋 잘 생각했다 마피아 게임 이때까지 야 얘 100% 마피아야 100% 마피아야 네 성화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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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한 거 성화군은 야 야 내가 우영이 우영이 한 번 찍어봐 오케이 오케이 네 다음 마피아 때부터 미션이 있습니다 네 전혀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없고요 수상군 밖에 없고요 네 마피아는 일어나서 죽일 사람을 막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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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달 누구 때렸어요? 권달은 때린 사람이 없습니다 네? 주거푸다 자 어쨌든 자 경철 두가야 딱 말해 김홍중은 장현상이다 방금 확인했다고요 방금 확인했다고요 다음에 김홍중 둘이야 내가 봤으면 둘이야 내가 봤으면 죽여 나도 죽이고 알았어 죽일게 내 말 좀 들어봐 방금 확인 부탁이야 어차피 내가 줄일거잖아 아마 거짓말을 못해요 어차피 내가 줄일거잖아 근데 지금 둘이 몰아가고있거든 둘 중에 한명만 죽여 내 말은 초반에 박성아 지금 둘이 몰아가고있어 초반에 박성아 나 아니면 성아 골라 나 아니면 성아 둘 중에 한명 보면은 아닌 사람이 거니까 네 둘 중에 한명 골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이 형은 지금 다 아는데 지금 잘생겼어 최후의 변론이세요 최후의 변론이요 최후의 변론이요 어차피 죽일거 아닌가요? 어 아 그니까 너 의사지? 어 다음번에 그냥 너 자신을 살려 나 그냥 너 자신을 살려 어 그럴거 같아 그리고 너 의사인데 봐봐 별론이 끝 끝 미션중이야? 야 어차피 내가 보기엔 어차피 성아형 골라도 어차피 사람 없을거 같거든 다른 성아형 한번만 골라줘 제발 잘 죽어? 알겠어 하나 둘 셋 아 아 이거 뭐야 이거구나 네 이게 뭐야 네 남은 마피아 네 빨리 빨리 말라요 어차피 두명이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스케줄 있어요 네 네 아 네 마피아는 일어나서 소리내줘야 돼 소리내줘 골라주세요 자 네 그리고 미션입니다 두번째 미션 네 네 그 다음에 경찰에 일어나서 마피아 할거 같은 사람 골라주세요 피카츄 네 자 건달 건달은 일어나서 뗄 사람을 골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사 의사는 일어나서 살릴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누군요 네 네 네 네 너였냐? 아 너였어? 아 아 네 날이 밝았습니다 와 나 죽여도 해야 돼 이 사람이 없습니다 아 명예네 와 명예냐 명예냐 이 사람이에요 야 나 코비 진짜 많이 있었는데 진짜 내가 뭐야 나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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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빨리 홍시로 지휘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올라와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아 아 얘 너무 싫었어 초반에 아 야 야 내가 봤을 때 이 두 명이 스포전 상기를 못해 이 두 명이 상기나 널 못 믿고 근데 나랑 온 거야 내가 아 처음에 소환이 죽었어야 됐어 아 잘 못해 다들 갔다 볼까요 잘 가시니 원호 스피드에서 정신이 없네요 자 해볼까요 건달 옆으로 가 좀 가요 이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친사람 친사람이 야 건달 누구야 야 이 분도 좋네 네 어 지구야 아 맞네 가위밤 하면 되겠네 나 사회자끼 가려고 해 그래 그래 아 그 새끼 가려고 해 그래 아 너 우리 팀이지 네 아 가위바위보 또 3호판 2선자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야 자 그렇다면 재밌게 해야 된다 대완장한테 섹시 댄스니까 아 진짜 재밌었어요 야 네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예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원해요 우리 에이티니 친구들 어 밥은 먹었나요? 네 에이티즈 에이티즈 아니에요 에이티즈요 에이티즈요 네 밥 한번 모셔 네 아 전혀 홍중이도 그닥 잘하진 않았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서 좀 책임을 젓갈 보려고 하는데요 찍혀버렸다 아 오늘 좀 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왜냐면 제가 다음 스키실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렇게 마피아 게임을 갑자기 갑자기 하게 되는데 맞아요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재밌어요 최근에도 이렇게 시간 남을 때 최대한 또 네 액티블들 만나고 싶어서 저희가 5만명 보고 있고 아니 제가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영상을 부득이게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노래 틀고 섹시 댄서 어 그럴까요? 아니면 저는 그냥 해도 제대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시간 될 때 제대로 한 거 찍는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너무 정신이 없다고 아 네 아 너무 빨리 빨리 지나가 여러분들 이렇게 마피아 게임 재밌네요 하니깐 네 재밌네요 아 진짜 제가 하자 그랬어요 드디어 함께 하네 아 근데 진짜 마피아는 직업이 많을수록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원래 군인도 있구요 아 요정들은 소울제 아 군인도 있어 네 군인도 있어 아 그 사귀는 사람도 있어 어 다음번에는 네 다음번에는 직업도 여행을 해서 진짜 시간 여유롭게 잡고 제대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마피아 게임이 있어요 네 알아요 알아요 그거를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진짜 친구들이랑 진짜 밤마다 했던 그러면 그러면 오늘 일단은 마피아 게임 종료가 됐으니까 저희도 또 이제 다 하러 가보도록 하구요 그 최대한 빨리 그 벌칙을 수행해서 수행해서 수행자는 손들어 수행자 네 벌칙 수행자 손들어 주세요 재밌겠다 통화하셨어 아 그니까 이분 벌칙 때 한 게 사회자 아니 같이 추는 거 네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엣지셨습니다 둘 셋 엣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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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